지금까지 우리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또 웹페이지와 웹페이지를 링크라는 길로 연결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제가 링크를 길로 비유했습니다만 링크는 본드 또는 실이라고도 저는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연관된 웹페이지들을 결합해서 하나의 책으로 엮어내는 말하자면 본드와 실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링크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웹에서는 책이라는 표현 대신에 웹사이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들을 엮어서 하나의 완성된 웹사이트를 만들어 봅시다 그럼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웹페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아직 하지 않은 부분, 저 부분을 만들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걸 말하자면 책처럼 엮으려면 각각의 링크들을 생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할 겁니다 제일 위에 있는 웹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링크로 걸 거예요 저걸 클릭하면 index.html 파일로 갈 것이고 거기에는 우리 수업에 말하자면 홈페이지, 웰컴 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html 링크를 클릭하면 1.html로 가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왔던 웹페이지가 나올 것이고요 css를 클릭하면 2.html, javascript를 클릭하면 3.html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뭘 할 거냐면 이 수업의 가장 큰 제목을 여기다가 써봅시다 가장 큰 제목이니까 이 웹을 h1으로 묶어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죠 그럼 웹과 html이 같은 레벨이니까 이 밑에 있는 h1을 h2로 강등시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서로 서열에 맞는 제목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요소들을 링크로 만들 건데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에디터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hrf++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링크를 닫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웹을 클릭했을 때는 index.html이 나오게 하고요 html을 클릭했은 1.html, 현재 페이지입니다 2.html 3.html이 나오도록 할 거예요 됐죠? 그럼 이렇게 링크가 만들어지는데요 그럼 우리 잠깐 수업을 멈춰놓고 여러분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안되시겠지만 잠깐 멈춰놓고 한번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좀 구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잘 안될 겁니다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도 한번 시도는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1.html을 말하자면 일종의 템플릿으로 해서 이걸 복사합니다 오른쪽 클릭해보시면 Duplicate라고 쓸 거예요 복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저랑 다른 에디터를 쓰고 계시다면 그냥 1.html 파일을 복사해서 새로운 파일을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름은 2.html 그리고 다시 복사해서 3.html 그리고 또 복사해서 index.html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똑같지만 어쨌든 간에 여기 있는 각각의 링크가 가리킬 파일들을 우리는 만든 거죠 그쵸?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조금씩 수정하면 되겠죠 자, CSS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요? 2.html로 갈 건데 2.html은 CSS의 내용이니까 이거를 CSS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본문의 내용은 이걸 일단 지운 다음에 저는 위키피디아에 가서 CSS에 대한 페이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똑같이 오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쓰고 싶은 내용을 아무거나 적어주시면 돼요 자, 복사해서 CSS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붙여넣기 했어요 자,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확인해 볼까요? 리로드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CSS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있는 web-1-html을 CSS로 바꾸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3.html은 클릭했을 때 자바스크립트가 되는 페이지입니다 그럼 저는 위키피디아 같은 데 가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가져오면 되겠죠 자바스크립트는 무엇이다? 라는 설명이 나와있네요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설명을 추가했고요 그리고 현재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을 자바스크립트로 바꿨습니다 자, 리로드 한번 해볼까요? 짜잔 자바스크립트 아, 여기도 바꿔야죠 자바스크립트로 이렇게 바꾸고 그리고 왠지 CSS도 안 바꿨던 것 같아요 바꿨군요 CSS는 그리고 HTML로 갔을 때 여기 title 태그가 저는 대문자면 더 완벽하겠네요 자, 그 다음에 홈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이 index.html 여기는 저는 welcome이라고 이렇게 쓰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web으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리고 웹이 무엇인지를 위키피디아에서 역시 검색해서 웹 월드 와이드 웹을 찾아서 여기 적혀있는 내용을 copy해서 여기 본문에다가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리로드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감상할 때죠 우리가 만든 웹페이지를 한번 감상해 봅시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걸 클릭하면 홈이 나오고 이것을 클릭하면 html 페이지가 나오고 CSS, 자바스크립트가 이렇게 나오는 완벽한 웹사이트를 우리가 완성했습니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우리 앞으로 갈 길이 조금 더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 여러분은 산의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이제부터는 하산하는 시간이에요 산의 정상에 올라왔는데 내려갈 길이 멀다고 해서 경치도 안 보고 내려가는 거 얼마나 손해입니까? 예, 잠깐 멈춰서서 우리가 만든 걸 보면서 와, 내가 이런 걸 했다니 라는 그런 즐거운 마음을 좀 가져보시고 예, 하산 준비를 천천히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